이번 시간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우리말로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문으로 누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 앞에 계신 분이 일어났다든지 제가 잠에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에 따라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입장에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브라우저 입장에서의 사건이죠.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인다든지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건 온클릭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스크롤을 해도 이것도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은 사용자의 인터랙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브라우저의 웹페이지가 다 로드가 됐다든지 여러가지 상태의 변화를 일정의 사건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실행해야 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발생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웹페이지의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걸 하나씩 보죠.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쪽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간을 의미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랑 브라우저에서 실행된 사건들 방금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된 로직을 작성한다. 이벤트는 태그의 기술을 하는 인라인 방식이 있고 리스너 방식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 두 개의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인라인 방식이고 또 하나는 리스너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라인 방식은 뭐냐면 여기 보시죠. 인풋 태그가 있죠. 그리고 타입으로는 버튼이고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온클릭이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속성이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이 버튼 이 태그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온클릭 속성의 값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해서 그 순간에 실행해라 라고 하는 약속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온클릭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벤트들은 그 이벤트명 앞에 온이 붙습니다. 요거는 클릭이란 이벤트인거죠.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한번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붙여넣기 해서 자 실행해보면 버튼이 나오죠. 온클릭했을 때 고고고고고라고 하는 펑션이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고고고고는 위쪽에다가 기술을 해놨죠. 자 제가 푸쉬를 누르면 예 푸쉬가 실행되면서 요기 있는 요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온클릭은 약속되어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온키다운이라든지 뭐 온더블클릭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약속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이 클릭했을 때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면 그것은 시스템에서는 브라우저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벤트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요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예 이 온클릭 속성에 있는 이 텍스트 고고고 과로라고 하는 부분을 자바스크립트 인식해서 그것을 실행해 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살펴볼까요? 셀렉트 예 여기 이 메소드를 제가 메소드가 아니라 이 html 태그를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옵션이 있죠.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1, 2, 3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렉트 뒤에 온체인지라고 하는 속성이 기술되어 있고 그 속성 안에는 alert 괄호 열고 this 점 value 괄호 닫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온체인지는 온클릭과 마찬가지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여기에 있는 요 여러 개의 값들 중에 지금 1이죠. 근데 1이 2로 바뀌었을 때 또는 3로 바뀌었을 때 온체인지라고 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브라우저가 온체인지 이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때 this.value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this라는 것은 어 상당히 컨텍스추얼한 건데요. 현재 그 실행되고 있는 이 이벤트 안에서 이벤트 로직 안에서 this라고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 즉 select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점은 이 셀렉트 엘리먼트 의 어떤 속성값에 접근하는 그 그 연산자인데요. 점.value를 하게 되면 이 셀렉트 엘리먼트의 현재 선택되어 있는 값 여기서는 이 옵션 뒤에 따라온 이 value들 있죠. 그 값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his는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은 이 셀렉트 엘리먼트고 셀렉트 엘리먼트의 점을 통해서 셀렉트 엘리먼트의 value 값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value를 alert의 인자로 전달해서 경고창을 띄워준다 가 바로 이 로직의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1을 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2가 찍히죠. 왜 그런가요? 옵션의 label2는 옵션의 value가 2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를 하게 되면 3가 나오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이벤트고 이벤트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클릭이나 온체인지 와 같은 방식으로 태그에다가 이벤트를 직접 기술하는 방식을 인라인 방식의 이벤트 기술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라인 방식은 리스너 방식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게 인라인 방식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 리스너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 방식입니다. 리스너 방식은 이렇게 온클릭이나 온체인지 와 같은 방식 태그의 속성으로 직접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실행해서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blur blur2 이 이벤트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포커싱을 줬다가 이 포커싱을 포커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커싱을 제거하게 되면 커서가 저 텍스트 필드를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벤트를 두 번 설치한 겁니다. 코드를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인풋 태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인풋 태그에다가 id 속성을 지정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값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쭉 제가 기술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document.getElementById 라는 것을 이렇게 써주고 그 인작값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현재 이 문서 이 문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 중에 테스트라고 하는 값을 id 값으로 가지고 있는 태그를 가져오는 겁니다. 누구죠? 이 태그입니다. 이 태그를 제어할 수 있는 참조값이라고 하는데 제어할 수 있는 참조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참조값이라는 말은 객체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참조값을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테스트 변수를 이용해서 이 id 값이 테스트인 이 인풋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될 예 함수입니다. 핸들러라는 이름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핸들링한다 핸들 아시죠? 자동차 있는 핸들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핸들러라는 뜻입니다. 자 얼러타고 블러워를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문이 나오는데요. test.addEventListener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음 자 이거 뒤에 이거는 조금 있다 설명드리고요. 테스트는 이 id 값이 테스트인 엘리먼트라고 했죠. 그 엘리먼트 점 addEventListener를 하게 되면 이 id 값이 테스트인 이 inputElement에 이벤트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addEventListener 즉 이벤트Listener를 설치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addEventListener는 뭐 함수 메소드인데요. 첫 번째 인자로는 이거 텍스트입니다. 블러를 줬습니다. 블러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값을 줬습니다. 테스트 핸들러는 뭐죠? 위쪽에서 제가 정의했던 이 함수죠.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제가 false라고 하는 값이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른 심화된 내용에서 다루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input type element에 테스트 핸들러라는 이벤트가 블러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과 정확하게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태그에다 직접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태그에 아이디 값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아이디 값에 addEventListener 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이벤트의 종류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함수를 등록한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if문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는데요. 왜 이렇게 if문을 썼냐면 test.eventHandleListener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test 라고 하는 이 객체 객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element가 addEventListener 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javascript의 특성인데요. true가 되고요. 가지고 있지 않다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저기다가 저 if문을 썼을까 가 중요한 거죠. 이유는 뭐냐면 바로 cross-browsing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브라우저들 간에 어떤 지원하는 그 태그랄까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문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 배경은 되게 복잡하죠. 옛날에 모질라와 인터넷 엑스플로어가 브라우저 전쟁을 벌였죠. 신기술을 경쟁적으로 채택하면서 이쪽엔 있는 기능이 저쪽엔 없고 저쪽엔 있는 기능이 이쪽엔 없고 이쪽에 있는 기능인데 저쪽에서는 다른 이론을 사용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표준이라는게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런 배경들이 있고요. 바로 과거의 시대적 유산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엑스플로어에서는 add event listener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똑같은 기능인데 attach event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상에서 현재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가 add event listener가 있다면 add event listener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else if를 통해서 테스트가 attach event가 있다면 attach event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은 W3C DOM이라고 하는 표준화기구에서 만든 표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고 이를테면 파이어폭스나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기술 방식 이벤트를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예 인터넷 엑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사용자들은 인터넷 엑스플로어도 쓰고 크롬도 쓰고 파이어폭스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들에서 다 작동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문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될 jQuery나 또는 프로토타입이나 여러 가지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브라우저들 간의 어떤 다른 특성들을 그냥 똑같은 명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벤트 핸들러가 인 라인 방식이 태그에다 직접 기술한 인 라인 방식이 리스너 방식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attest handler2 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 함수는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blur2 라고 하는 얼어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설치를 해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다가 포커스를 빼면 blur가 한번 실행되고요. blur2가 실행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로 실행됐다가 이게 두 번째로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뭐가 좋은가 라고 하면 이벤트를 여러 번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근데 이 인 라인 방식은 이벤트를 한 번 밖에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온 클릭 뒤에다가 온 클릭을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브라우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Add Event Listener를 쓰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이벤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로직이 커지게 되면 Add Event Listener들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이 이벤트를 설치했는지를 그 출처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짠 코드가 아니면 더더욱 힘들고 자기가 짠 코드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인라인 방식으로 이벤트를 기술해 주게 되면 그 태그 안에 직접 이벤트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이벤트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이 인라인과 리스너 방식은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리스너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게 좀 더 프로그래밍적 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벤트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쫙 기술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온클릭이 있죠. 온체인지도 있고 예 온노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벤트 이름 그대로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해당되는 로직들을 실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여러가지 사용자 인터랙션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게 바로 그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이벤트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요. 서버 쪽에서 사용하는 php나 뭐 이런 형식의 언어들은 이벤트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를 호출하면 그 웹페이지가 그냥 한번 쫙 실행되고 끝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벤트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